안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혹시 보여요? 지원이? 제 키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일까 봐 아 지원아 그래서 제가 조금 맞췄어요 지원이가 요즘 성장기라서 지원 언니 일단 계단에서 내려오실게요 아 네! 이렇게 떨리지도 않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머요 근데 우리 팬분들 평소에도 저희를 생각해 주고 일단 해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했냐고 하구나 항상 그 안에 저희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서 저희랑 같은 스케줄을 하고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니까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우리 계속 활동합시다 네 내야 돼! 너 있다! 안녕!